자 다음 황정은 문체원 자 이분들도 주사 장르이 그래요? 저게 오늘 뭐 술상대 구하는 거예요? 술상대 구하는 거 제가 바쁜데 술을 대신 마는 거 아니니까 이거 같아 지금 황정은 씨 뭐가 쟤? 네 마스터라고 번진 거죠? 이분은 후보는 아니죠 지금? 이분은 아닙니다 이분은 근데요 황정은 씨는 후보예요 엉덩이 번지럽겠다 어떡해 엉덩이 불쌍해서 어떡해 잘해요 술상대 야 그만해 문체원 씨 왜 내 차이는 자꾸 그래 이제 그만 좀 해 과관이구나 과관이야 얘 원래 술 취하면 이렇게 대책이 없냐? 솔직히 너하고 나하고 동갑이잖아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? 너는 돈이 많고 난 돈이 없지? 넌 집사가 있고 난 그딴 거 들어도 못 봤어 오빠 내가 너무 불쌍해 황정은 문체원 하나 둘 셋 고민되면 상상 찬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상상 찬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거기에 딱 몰입하면서 선택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상상 찬스 상상 찬스 당신은 지금 사인회에서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팬들이 수백 미터 줄을 서있습니다 오 당신의 시선에 예쁜 여자의 구두가 들어옵니다 시선을 점점 위로 올립니다 시선을 점점 위로 올립니다 그녀의 하얗고 매끈한 다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귀가 더 좋아해 몸이 보입니다 완벽한 에스라엘의 건강미가 넘칩니다 어머 당신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인 대신 그녀에게 키스로 손발을 주십니다 그녀에게 키스로 손발을 주십니다 자격적이다 천두를 반한 그 여인은 누굽니까? 황정연승 황정연승 하나 둘 셋 더 힘들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결정이 돼요? 몰입하는거죠? 몰입이 돼요 상상 찬스가 제가 방송 볼 때마다 느꼈는데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상상 찬스